물 한 잔 마셔볼래요? 야수터가 있네 계곡물이야 아 이거 발 씻는데네 아 이거 발 씻는데네 이거 씻는데래요 여보세요? 아 이거 비췄어? 너한테 대고 보죠? 아가씨한테 아 아 어떻게?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입력이 낫다고 바르느라고 형님 우리나라 자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약 20이 아니니 마시지 마세요 아 간혹 관광객 중에 벌컥벌컥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 소리가 떨네 아